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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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tilman. conform. 안녕. 예, wijzeosi. 그중의 사진 tras, lier足, nome spots, 요런게 요 씬을 이끄는 도비라 같은 야 사진 진짜 잘 찍었대 그런거 아죠? 그냥 우리 호텔 뒤 언덕이라는 사소하게 가위바위보육대 이게 소주병 같았어 이게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좀 컬러를 바꾼거였어요 내가 자꾸 보는데 참이색을 쓰는거야 그래서 이거 원래 되게 비싼거에요 어 그래서 바꿨어요 컬러를 컴퓨터 귀여워 얘 붙잡으면 좀 살짝 엮기야 뭐 다할려고 다핬어 얘도 그래요 기억나시죠? 다 있대 우리 너무 빨빨리 찍으라고 이게 방 그때 어? 여기 생각나시죠? 여기다 이제 그림들을 좀 얹었어 이게 원룸군 갈 때 찍은거 아닌가? 아 이거? 이거 이 씬이 되게 예쁜게 많아요 실은 저 다리 되게 멋지지? 완전 달리는데? 우리 배고파 우리 배고파 먹겠다고 뛰어가지고 밟아 우리 배고파 먹겠다고 뛰어가지고 밟아 시드니가 이거 글자로 끝나면 이제 런던이 다시 시작돼요 그림으로 아 예쁘다 아까 글로 끝나고 와이크로 끝나고 얘가 그림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인 런던 들어가시고 그릇 원단에서 우리가 너무 조금 찍긴 했더라 그냥 컷이 너무 끝에다 보면 그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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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웃겼는지 알지? 너무 웃겼어 이 것은 다 너무 웃고 있어 심히 웃겼어 이것도 시험 거 같아 이게 한국 식당이에요. 여러분 밥먹은. 여기 참을 때 진짜 많았잖아. 여기 다 잘랐어요. 그 곳에서만 이렇게. 그 아저씨들.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? 나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. 유명한 어미 집에 있는 애 저건. 요거는 이미지컷의 그림업. 그 집 가게야. 여전히. 여전히. 그때 일어나자마자. 마침 첫 차례. 대박이다. 이것도 약간 되겠어. 이건 뭐. 비트에 해달라고. 오는 게.